저널리즘의 새로운 시도, 기사를 영화로 만든 것은 기자가 만든 다큐로다 보니까 저희 국제신문은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. 저희들이 처음 만난 영화입니다. 이 상영회에 오늘 불금인데도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난 4월 사전기획단계를 거쳐 5월의 첫 대표회의가 열린 뒤로 한 3개월 정도 촬영이랑 통지를 진행하게 그렇게 됐습니다. 영화가 처음부터까지 거의 인터뷰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기자가 만든 다큐로다 보니까 굉장히 인터뷰에 충실하면서 그 인터뷰의 배치 자체를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인터뷰로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방식이 그래도 우리가 세세하게 지우는 말씀이 혹시 되나?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 작품으로부터 진짜로 바로 이렇게 확 도움되면 감사합니다.